우리 승우 군의 음악선생님. 콩콩을 나가보라고. 예예예. 재념을 발견했던. 마수님 안녕하세요. 승우 군이 아주 멋지게 지금 해내고 있거든요. 어떻게 방송 보셨어요? 예. 아유 음악실에서 제가 가르쳤던 아이가 이 아이인가 싶고 정말 놀라웠죠. 그러면 우리 승우가 음악 시간에도 아까 좀 전에 무대에서 노래했던 것처럼 그렇게 노래를 했었나요? 아니요. 그땐 좀 달랐어요. 본인은 다른 친구들하고 목소리가 좀 다르고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생평가 보면서 승우야 나 성악 해야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콩콩 한번 나가보자 해가지고 처음 그때 불렀던 노래가 넬라 판타지아였어요. 그때 불렀던 넬라 판타지아 한번 부탁해 드릴까요? 음악 선생님 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박수 부탁드릴게요. 루이 tutti 비번호 인파체 인원에 싸 루이오 소요다니 루이오 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